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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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딴 에이! 오! 깍깍! 깜빡깜빡 오오오 미취 총안 성 자세히 스포츠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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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세요 쌤? 여기서 이제 마이스터가 한 번 할거야. 여기에서... 1번, 승관, 1번.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2번, 3번, 3번, 3번. 아, 네. 에이. 아, 네. 아니, 아니, 아니. 아, 네. 아, 네. 드르릇 드르릇 원, 투, 쓰리, 포, 파이, 시크, 세븐. 오케이. 볼 수 있어? 영어는 종합할 게임이잖아. 영어! 영어! 약간 이쪽으로 나가거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 같이 틀었다. 같이 판단 느낌으로. 오, 여기. 오. 발을 뽑은다고 생각하면 스태프 신화. 여기까지만 갔다 오케? 어. 그래, 그렇게. 빠르게. 아, 멋있지? 그렇게 못 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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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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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et's go. 야, 요즘엔 ỡ, 빤.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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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빱, 빡.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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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레이ord話. 비디오 방송에서 미monary 3. 2. 1. 2. 1. 1. 1. One. one. 1. 2. 3. 여기 아하하하하하 아우, 아, 저기 내. 서로를 반하고 쳐라. 자, 나. 넌 나를 울렸을 때. 아우, 여리야. 여리, 여리. 여리, 여리. 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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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 여리, 여리, 여리. 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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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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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다 하고 있어 그래서 기대를 더 버리고 싶잖아 근데 투하다가 그런 게 기억나는 게 많아 벅차 쉼 호흡과 이거 할 때마다 권순영 박에서 만나가지고 그거 회전문 보잖아만 하자 벅차 쉼 다 같이 어떤 거 할래? 수포주 바로 내일이니까 하람에 나온 걸 살짝 불러줘 아니 원호가 갑자기 바나나 우유를 하나 갖고 레몬에이드를 먹자 레몬에이드 먹어야죠 레몬에이드네 레몬에이드 먹어야지 아 레몬에이드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 레몬에이드이지 위버스콘 연습을 오늘 했는데요 두 번째 출연 오랜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뭔가 단 것도 그만 먹어요 야 너도 초코 많이 먹잖아 이런 거 아 맞네 맞는데? 아 맞는데 아 맞는데 레드빌 같은 거 많이 먹는데 레드빌 제로 먹는데 어쨌든 열심히 준비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 승관이가 맞아요 저 작두스텔 연습 중입니다 이번 위버스콘에서만 볼 수 있는 승관이의 작두스텔 제가 하고 싶은 거 썼잖아요 오우 시끄러워 아무튼 위버스콘에서 기대해주세요 저의 작두를 기대해주세요 추억이의 작두스텔 아이나가 얼른 가서 이 영상으로 이건 멤버들 빨리 모이那麼 오바 최소한 오! 준비 된 옷이 시작할 때 아까 그.. 저거? 저거? 우린 소리를 어디서라도 부르자 1, 2, 1, 2, 3, 4 니야, 니야, 슈가, 보해 우리 난 아는 원어로 죽은 거네 라라리, 라라리 겨우 왔다, 풍파 우린 아가파둑아 맘이 찾아 난, must stop 놓치기가, roll out 거길 안해, 길어, 물러내나 끼끈 놀아, 우리의 에너지감을 무대 위에서, 랩이 맘에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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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해이, 물 못 따라, 뜨거워 이 노래, everybody, 내 자리 뒷면 좀 비싼 로 약 랩이 대체 4, 2, 3, 3, 5, 5, 6, 7, 5, 7, 8, 9, 9, 1, 6, 7, 8, 10, 11, 13, 11, 10, 13, 13, 14, 30, 14, 9, 10 10, 14, 16, 16, 17, 16, 17, 16, 17,61, ville 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잘운 거 같다!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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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위버스 콘을 하는데 내일 공연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단체로 연습을 했습니다. 음악의 신도 하고 핫도 하고 마이스터도 하고 저희 캐럿 분들이 좋아할 만한 곡들 많이 마음에 들었으니까 내일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내일 와야! 같이 가자. 감사합니다 이거 누가 주면 되는 거야? 야 부끄러워하지마 땡큐 브로 나 아무 말도 안했는데 땡큐 브로 축하하지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쌤 팀 안녕하세요 쌤 팀입니다 생각해보는 손마저 음악이야 따라오라고 좋습니다 따라오라고 네 좋습니다 This time I wan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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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이끌림 네 좋습니다 에어 해볼 아이스크림 에어 리뷰드 타워 엉두퍼라 가지고 해 그 잡을 다 내 길을 빌해 굶지 박지 좋아 내 길을 빌어 난 너 다시는 이 땅에 누가 다시 깨지는 날 네 네 너네만 말해 너네만 말해 너네만 말해 그래서 I always need you 너 지금 그대뿐 우리 사랑해 멋지게만 밝혀줄 거 같아 너의 사랑을 하여자 아무리 모르지 난 날짜 밤이 될 수 있는 우리 이제 너네만 말해 이거 약간 막상 무대에서 했는데 좀 민망한데? 안녕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 우즈입니다 여러분은 도전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누군가에게는 시작 누군가에게는 목표 그는 여전히 앞으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 이거 사실 jrp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시죠 그러니까 약간 네 여러분 귀를 기울여주세요 한 다음에 jrp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케이 괜찮죠? 네 좋습니다 오히려 선배들이 시그니처니까 예 좋습니다 볼게요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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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면 돼 이거 레이브 아이소레이션 정해주시면 돼 이번엔 하나 둘 셋 넷 너무 헷갈리네요 너를 만나 정말 너를 만나 정말 다행히 고객이 해줄게 너만 믿고 너와 레스 어떤 기분인지 노래 끝날 때 형제야 형제야 내가 형제야 열심히 할게 사이분들 그룹분들 제가 해야지 뭐 챌린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네 네 네 네 레스 애들이랑 챌린지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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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는 다 꿈에 있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사하거든요 인사하거든요 하지 않아? 마음이 없잖아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 승관님 보고싶어요 데뷔초 승관님 보인다네요 근데 왜 그래? 인사하거든요 인사하거든요 맨날 봐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 너와 함께 살릴 때 에이 노래 불러주지마 너를 만나 대기해줄 텐데 너를 만나 정말 다행히 다행히 대기해줄 정지용 정지용 음 정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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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만났습니다 좀 바쁘겠지만 또 파이팅하고 오늘 뭐 커피차 보여줄까 또? 애들은 알까? 나도 귀가 빨리고 있다는걸 애들은 알까? 그렇지만 너희를 응원한단다 정말 많이 응원하고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뭐야?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밥은 먹었어? 밥은 이제 먹으려고 아 이제 먹으려고 한 끼도 안 먹었어? 한 끼도 안 먹었어? 아 많이 먹었는데 자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무대 파이팅 시작 소리 어떻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이형 아 뭐야 소원 기운을 해주세요 네 제왈피 원래 박지원 선배님 성함을 부른 거였는데 제가 제왈피 이거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예 박지원 선배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제가 예 감사할 따름입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멋있다. 그리고. 왼쪽 이런 거 들여주면 안 돼요? 어? 네. 형 만들어요. 아 그거 좋다! 그거 좋다! 그거 좋다! 1, 2, 3, 4, 5, 6, 6, 6, 6, 7, 8, 9, 10.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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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박정희 선배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선배님의 무대를 보고 존경심을 표현하는 DK 타임 왼쪽, 오른쪽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마지막 DK 타임. 거의 1년 넘게 DK 타임 오래 했는데 이제는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DK 타임. DK 타임. DK 타임 고생했다. 오늘까지 화이팅! 이제 위버스콘을 두 번째로 나가게 되었는데 되게 좀 기대가 많이 들고요. 무대에 서는 건 항상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 공연도 재밌게 해볼 예정입니다. 예스얼! 우리 팬들 뿐만 아니라 다른 팬들도 계시기 때문에 흥미 나고 더 잘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발목 살짝 고3으로 다는 추진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의 컨디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파이팅! 위버스콘. 콩찌팍치! 파이팅! 콩찌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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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섹시하게 뭐하고 있었어? 콩찌팍! 형 이거 왜 알려주고 있었어? 콩찌팍! 콩찌팍! 아 근데 잠깐만 스포 맞지구나! 오늘 우리 안에 스포 이거잖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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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자! 우리! 뱃소리! 우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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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할 때 또 한 번 쳐다봐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미쳤다! 닭도 어떻게 타는 거야! 와! 와 힘을 아예! 마지막! 제 파트는 승모님 해서 지금은 이렇게 힘들어요! 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다른 팬분들에게 힘들어서 무대였다! 재밌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다른 팬분들으로 인사해서 하니까 조금 느낌 좀 다르지만 올해 안했던 노래들 라는 것도 이번에 했습니다! 저 개인적이도 굉장히 쌩인 중에서 좋아하는 곡 중에서 하나이다! 우리 둘은 좋았어요! 밤에도! 아하하! 여러분 안녕! 저희 사랑은 아마도! 저희 아마도! 감사합니다.